너보는 나의 수밖에 우리 오늘 밤새서 그냥 오늘은 왠지 자는 게 아까워지 우리 신혼여행 안 갔잖아 오늘 가는 거야 무서워 네가 없는 세상 내가 말했지 난 어떻게든 너를 붙였을 생각이야 누군시간이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죽는 거예요 너, 나한테 난 누구도 포기하면 더더위하고 나 소유자 선택한 거 아니야 나랑 내게 하나 해